아, 차가워! 어, 거기다! 빨럭 빨럭 빨럭! 아이고, 여기 오면 칼 맨 천지 안에서 그렇지. 이래서 농화를 한 번씩 해야 돼. 일부러 농사짐. 너무 맛있어. 갑자기 얼음 원샷? 아,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어? 이렇게 덥다고?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어? 빨리, 빨리. 아, 엄마 차 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아이고, 더워. 장난 아니다. 우와. 35도까지 올라간다. 35도?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일단 가서 고추끈부터 매야 돼. 고추끈 매고. 가지 따고, 토마토 따고, 이제 맺힌 거 다 따고. 강에 가서 더우니까. 거기가 강이 됐어? 물이 많으니까. 부분 못하는 줄 알고, 바보인 줄 알겠다, 엄마. 가서 넓게 찍으면 강이야. 넓게 찍으면 개건들고. 와, 기한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당근 심을까, 당근? 가다가 당근 씨 사라지갈까? 보람 쭉쭉 파고 그냥 수고. 저기 자꾸 할 일이 늘어나는데요, 선생님? 아이고, 여기 엄마 할 맨 천재 안에서 같이. 아, 저기요. 저기 하루 일당 얼만데요? 여기 7만 원. 하늘 봐, 엄마 예술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있어, 내가 갖다 볼게. 나 지갑 안 갖고 왔다. 지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 뭘 살 계획이 없었으면서 갑자기. 아, 나 진짜. 별개별게 다 있네. 어? 나한테 딱이다, 이거. 핵가족 수각. 이런 게 있어. 이거 조그만가 봐, 수각이. 좀 작은 사이즈인가 보다. 얼른 와. 얼른 와. 계산해. 그건 뭐야? 나한테 다른 걸 발견했어. 핵가족 수각. 갈증나 죽겠어. 이것도요. 네. 엄마, 계산하고 먹어야지. 혼나? 이거 찍어야, 찍어야. 찍었어요, 찍었어요. 수고하세요. 안녕. 와, 하늘 봐. 미쳤다. 와, 비가 그렇게 오더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매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그렇게만 하면 돼? 아, 그러네. 이게 고추가 무거워서 쓰러지는구나. 아휴,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놈의 고추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만다고? 누군가 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네 입에 들어가는 거야. 아, 엄마. 자, 엄청 감사하면서 먹고 있지. 감사하면 먹어야지. 나는 알지. 농민들이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저렇게, 어? 떼약 뼛에서 져. 이래서 농화를 한 번씩 해야 돼. 단 한 번도 고추 때 줄을 엮어보지 않은 자는 고추를 논하지 말라. 너희가 고추를 아느냐. 입으로 농사 짓네, 형이. 이렇게 해서 넉넉히 뿌려. 나중에 많으면 속아낼 거니까 넉넉히 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하면서 와. 우리 엄마가 너무 일머리가 좋으니까. 엄마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나도 어디 가서 멍청하다 소리는 안 듣는데. 저ounds 고추를 빨리네. 아, 너무 한거 아니야? 엄마가 죽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밀쳐버릴 수가 있어? 야 빨랭 따, 가지 따고 빨랭 따, 고추도 딴다며 저기야 죄송한데 저 핵가족 수박이 신화예요 핵가족 수박이 신화예요 나는 꼭 핵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수박을 먹고야 말태야 우와! 뭐야 이거? 수박씨 무슨 색이 이게? 약품 처리해놔서 그래 아 엄마 나 지금 흙먼지 때문에 코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귀하게 털어내게 했어? 아니 덜 떨어져서 그래 아 왜 이렇게 약이 빠지게 났어 10개만 심자 10개만 토마토랑 가지랑 너 쓸 거 딱 우와 가지 장난 아니다 완전 잘 되는데 저기 뜨거우니까 강에 가자 엄마 천천히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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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발 심어 아 추워 여기 다슴이 붙었다 동숲 같지? 택두 택두요? 택두 택두 전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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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 마이크 핑계를 해 뭘 마이크 핑계를 해 뭘 마이크 핑계를 해 이거 밑에다 대 밑에다 대 흔들 흔들 하면 고기 나올지 몰라 특히 이렇게 흔들면 고기 나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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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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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요 고기 고기 고기다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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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엄청 큰 고기 잡았네 정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난 다시 태어나면 이 돌멩이로 태어나면 몇이야? 얼른 해 야 가자 아 싫어 돌멩이 던져야 돼 감자 좀 붙여줄게 엄마 우리 복 혼자서 던가야 돼 어? 납작한 돌로 골라 물수제비 물수제비 시합하자 이따 감자 좀 붙이기 가르쳐 줄 때 한 번에 잘 들어 두 번은 얘기 안 해 먼저 납작한 돌을 고르는 거야 최대한 물수면에 평행되게 두 개 아 다시 나 나 나 나 나 내가 잘 가르쳐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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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네 아 또 열 받게 하네 어디서 물수제비 좀 떴나 본데? 몇 번? 몇 번 한 번? 한 일곱 번? 타다닥 탁 탁 탁 탁 얘는 이불을 한 번 해요 아까 엄마를 보니까 돌을 한 번 씻더라고 그다음에 왜? 들기름도 밟고 콩기름도 밟고 콩기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태태태 세 번 후 후 한 다음에 다시 먹어야겠다 두 번은 못 해 그다음에 최대한 물과 수평 대게 2번 이상은 안 되는데? 아직은 네가 엄마한테 안 돼 아유 꽃 예쁘다 이건 쪽두리꽃 쪽두리꽃 어디? 어머 진짜 쪽두리처럼 생겼다? 쪽두리같이 생겼지 어 이렇게 달고 결혼할 때 결혼? 꼭두가 귀여워 엄마 엄마 예쁘게 생겼네 우와 병아리 소리 들린다 병아리 어디 있어? 기아니 새끼 우와 많이 컸다 얘가 기아니거든? 한 마리 잡았어 하도 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부 사이가 좋아 알았어 알았어 좀 쉬어 봐봐 기아니가 기아니를 낳았어 봐봐 기아니 어렸을 때랑 똑같아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엄마 이거 복분자 저기서 딴 거야?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맞아 원래 이게 하루 저녁 재워놔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해? 니 거 언제 재우고 갈래? 자고 갈래? 댓글도 엄청 달리겠다 복분자 좀 저렇게 담그는 거 아니라고 아니면 자기네 한 대로 하라고 해야 돼 엄마가 담아놓은 건 너 갖고 가 먹어보고 갖고 갈래 맛있으면 맞춤이 되겠다 맞춤 오늘 7월 19일 뭐라고 쓴 거야? 혜진이 담다 이거 이거는 엄마 언제 담근 거야 그래서? 거기 써요 나 있잖아 22년 6월 명 이거를 맛보겠다 그러잖아 얼음 타서 야 맛보고 가라?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거지 이제? 계속 가요 아니 술이 있으면 안주가 있어요 요즘이 자꾸 가라고 고기 거죠? 고기? 감자도 해주기 싫어가지고 아 웃습니다 초코파이 잘라줄까? 아찔하다 우와 색깔 봐 진짜 빨갛다 와인 보러 더 빨개 미술이야 미술 짠 맛있다 그래도 달달한 와인 같아 저기 안주주... 이거 이거 그래가지고 주먹 안주를 내오시오 감자 내가 깍게 엄마 감자 저기 3개 아이콜 와 나 요리교실 갔다 감자를 또... 나 이 아줌맞다 미치겠네 햇감자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살살살살 까지는 걸 그걸 그 살을 딱 피어내고 앉아야 돼 그러네 햇감자가 수분이 많아가지고 여기 잘 벗겨지는구나 진짜 팔 아프다 진짜 팔 아프다 하... 이거 이렇게 다... 강판에 다 갈아야지 감자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강판에 안 갈면 감자전을 만들 수 있어 엄마? 믹서에다가 싹 까는 사람도 있어 맛은 없어 아아... 믹서에다 가면 맛이 없어? 저렇게 감자 강판에 갈아야 그 실처럼 이렇게 있잖아 아 오오오오오오 그게 그게... 아... 근데 엄마 감자는 잘 못하잖아 해준 적이 없잖아 내가 싫어하니까 아니 뭐야 그럼 할 줄 아는데도 안 해준 거야? 잘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 맨날 맨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냥... 응 가운드사람은 그래 그 녹말을 여기다 넣어 아... 이렇게 갈아야지 이게 섬이실이 다 살아있구나 만져봐 뽀드득 뽀드득 만져볼래 뽀드득 뽀드득 어 이상해! 이게 뭐야? 그 녹말 잘 될려나 모르겠다 우와 맛있겠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드시냐? 다 깨져가지고? 안 깨져 아 기름 좀 그만 넣어 엄마 살짝 그러면 전을 먹지를 마 아 그래서 저는 먹어야지 저는 기름 맛이 하지 아 뭐야 아니야 좀만 넣어 원래 그냥 치기도 싫어 아... 근데 소금 꼬들꼬들하고 겉은 바삭하고 맛있겠다 한번 가져봐 한번 가져봐 엄마 이거 간장 다 만든 거 맞아? 맛 봐봐 어우 매워 아 매워 어우 매워 너무 매운데? 하나씩 얹어 먹으면 끝났잖아 엄마 너무 매워 안 매워 빨리 주세요 노랗고 바삭바삭해야 맛이네 끝에 뜯어 먹어 얼만큼 줄까? 뜨겁다 뜨겁다 우와 기름 조등이 조심하고 조등이 조심하고 이제 오면 맨날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야 비리가 한 번도 안 해준다 너무 맛있어 엄마 감자전 되게 잘하네 엄마 감자전 되게 잘하네 근데 한 번도 안 해준 거야? 하기 싫어 앗 뜨거워 딸 모자 생활 그만하라고 기름을 아주 쳐배기를 해서 저기요 기름 어쩌라고 내 맘이지 몰라 어쩌라고 내 맘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 끝이야 헉 난 감자 이거 뒷맛이 감자맛이 그게 안 좋아 맞는 이게 실 있지 이게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거든 그러네 믹서기를 다 가려놓으면 이게 없어 그러네 다 절단시켜거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야지 결과물이 좋다니까 자주 해줘 이거? 어 놀란 말이야 계속 안 해주려고 어? 감자 더 심어야 내년에 한 박스 사서 심어야 돼 엄마 근데 너무 맛있다 감자 맛있다 진짜 복근전도 맛있잖아 응 갑자기 얼음 뭔지 haul 어머 갑자기 얼음 뭔지 안 해 끝 모자라 오 Konstantin 3 President 추eye An lat 响 연 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